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참 요즘 주식시장은 종잡을 수 없죠. 하루는 또 크게 빠지고 또 하루는 또 크게 회복되는 듯 하다가 그 다음날은 또 떨어지고 그 여러가지 흔들림의 배경을 짚어보면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좀처럼 낮아지거나 둔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투자자들의 심리도 그 어떤 때보다 복잡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최근의 시장 상황 업데이트 해보고 또 몇가지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요즘 분유대란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료를 중국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서도 공급망 문제가 불거진 모양인데요.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는 이 소식을 비롯한 나라밖에 다양한 경제 소식들 모아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증시가 좀처럼 힘을 못 쓰고 있었던 게 어제까지의 일이었는데 오늘은 좀 다행히 코스닥은 2% 코스피는 1.8% 정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과 몇가지 이슈에 대해서 오늘은 신영증권 박소연 부장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행히 좀 오르네요. 네 이번 주까지만 해도 사실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미국 물가지표 나왔었는데 전월보다는 좀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상치보다는 많이 나오니까 아 이게 둔화가 돼도 예전 레벨로 물가가 안 돌아가겠구나. 그러면 미국 중앙은행이 더 세게 긴축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좀 우려들이 나오면서 달러가 강세로 가고 또 환율이 많이 오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 매도도 굉장히 거칠었죠. 근데 일단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냐라는 의견에 지금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는 있는데 아직 외국인 매수가 강력하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지켜볼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징주는 MSCI 지수 반기 리뷰에 현대중공업이 편입된 걸로 알려지면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 많이 빠졌던 대형주 위주로 한 2에서 3%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물가는 왜 그렇게 안 잡히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물가가 다 그렇긴 한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오른 물가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물가도 잠잠해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는 잠잠해지잖아요.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물가가 안 잡혔을 때는 배가 안 움직이고 트럭이 안 움직이고 이런 물류비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분들, 트럭 운전하던 분들 다 없어졌다고 하니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좀 해결이 될 만하니까 지금 중국에서 갑자기 코로나 락다운이 걸리면서 중국에서 또 이 물류 문제가 더 심각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영향을 준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이 이렇게까지 장기화될 거라고 생각을 처음에 못했었는데 지금 연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유럽이 러시아를 강력 제재를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유럽이 지금 러시아의 천연가스 그리고 원유를 적극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 수입을 막아야 러시아의 전쟁의 재원을 차단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싼 러시아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못 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지금 전체 물가를 다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의 반등이 돌이켜보면 또 반등이 시작이었을지 아니면 또 이런 상황이 참 고생을 하게 됐을지 사실 아직까지는 지금 해결의 실마리가 완벽하게 나오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좀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은 어쨌거나 코스피가 보통 장부가치 1배라고 해서 PBR 1배 2650선입니다. 장부가치 1배를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뭐죠? 장부가치 1배라는 게? 네.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들이 가진 땅이나 자산이나 기계 장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당장 다 처분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 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는 건데요. 정확하게 그 자산 가치와 비슷한 지수 수준이 지금 코스피 2650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코스피 편입되어 있는 모든 상장 주식들이 다 오늘부로 사업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기계 팔고 땅 팔고 다 남는 거 팔고 빚 갚고 하면 그러면 주주들한테 지금 주가만큼 그냥 다 돌아간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그 2650선 PBR 1배가 굉장히 중요한 레벨인데 그걸 바닥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네. 근데 그 레벨 아래로 지금 일시적으로 떨어진 상태거든요. 근데 뭐 금융시장이라는 거는 적정 가치보다 더 오를 때도 있고 더 빠질 때도 있는데 결국에는 점차 제자리를 좀 찾아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업의 가치가 그 기업이 들고 있는 공장 땅 현금 등등의 자산 가치 정도밖에 는 안 되는 건 이 기업이 시간이 흘러도 아휴 저 자산 까먹으면 까먹지 돈이 더 불안할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 있는 겁니까? 만약 그 주가가 그 기업을 정확히 반영한다면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꽤 좀 있는 것도 같아서요. 네. 한 20, 30년 전에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장기 불황을 계속 겪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장부가치 1배를 장기간 하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우리나라에서 지금 환율이 하나의 좀 중요 변수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내수기업보다는 수출로 먹고 살고 있는 수출기업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그리고 조선사 등 수출기업 중 상당수가 올해 환율이 한 1,150원 정도일 거야라고 생각하고 장사를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업계획 환율이라고 많이 하는데 1,150원이? 네. 지금 거의 1,300원 가까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100원에서 한 150원 가까이 올라간 상황이라서 수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많습니다. 수출하는 회사들은? 네. 왜냐하면 이제 환차익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달러를 많이 갖고 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환율이 오르게 되면 우리가 수출하는 상품이 싸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물품보다는 우리나라 물품이 좀 더 싸게 느껴지니까 적극적으로 산다든지 그래서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간 것이 어떻게 보면 반전의 트리거를 줄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로는 경제가 그래서 평형 상태를 유지하죠.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정작용이 시작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겠어요. 우리 애기 이번에 시험 망쳤으니 반성하겠지. 다음에는 그런 느낌. 뭐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죠. 환율이 불안하기도 해요. 계속 높은 환율로 유지되고 있어서. 바닥이 어디까지 떨어지겠습니까? 하는 거는 질문을 많이 받으실 텐데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PBR 1배 자산가치 정도의 거래되니까 이것보다 많이 빠지겠습니까? 하는 정도로 조언해 주시나 봐요. 네.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이미 3300이었던 주가가 2600까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떤 변수가 바뀌면 상황이 좋아질 수 있을지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 질문 좀 바로 던져보고 싶은데 그러면 어떤 계기와 어떤 변수가 있으면 시장이 분명히 반등할 것 같고 또 반대로 더 떨어진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런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한 두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중순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관련된 심사가 있습니다. 일단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6월 중순에 MSCI는 1년에 한 번 마켓 클래소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시장 지위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데 한국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려면 일단 1년간 심사를 받기 위해서 관찰대상 명단에 일단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은 안 올라가 있거든요. 아, 후보에도 안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후보에 올라가서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올려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상태인데 그것을 왓치리스트라고 합니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께서 MSCI에 정식 요청을 했었고 지금 현 정부도 부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후보가 돼야 1년 동안 심사를 받으니까 그러니까요. 후보가 되면 그래도 최소 1년 후에 들어갈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이후에 지금 한 네 번째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외국인 투자 등록 제도 같은 지금 외환 관련된 규제 완화, 철폐 방안 이것을 협상안으로 지금 제시를 했다라고 지금 언론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입이 되면 오히려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건 왜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닭의 머리가 좋냐, 용의 꼬리가 좋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은 우리는 선진국 지수는 아니면 어디에 편입돼 있습니까? 현재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신흥국 지수에서 한국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2% 정도. 그런데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안타깝게도 1.6% 굉장히 작은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흥국 지수에서 빠져나가는 효과가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신흥국 투자를 하겠습니다 하는 투자자들은 그 신흥국 지수에 편입된 한국을 그 비중만큼 담았을 텐데 기계적으로. 그렇죠. 그거를 줄여야 되는 거죠. 신흥국에서 빠져나가니까. 그렇죠. 그 대신 선진국 지수에 난 투자하고 싶습니다 하는 투자자들은 어? 한국도 들어왔네? 하면서 새로 담을 텐데. 그렇죠. 그 담는 양과 덜어내는 양을 비교해보면 덜어내는 게 더 많다고요? 지금 이머징 지수의 지금 자금 규모가 좀 더 크고 그리고 한국이 훨씬 더 이머징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컸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굳이 왜 옮겨요? 길거리 있는 식당 회사 안에 구내식당으로 들어가자는 건데 직원들 숫자가 얼마 안 되면 그거 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선진국 지수에 투자하는 자금들은 대부분 큰 연기금이나 보험사나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오는 그런 자금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통상 신흥국에 투자하는 자금들은 장기적으로 들어오는 자금이라고 하기보다는 모멘텀, 좋아질 때 잠깐 들어왔다가 나빠질 때는 또 빨리 나가고 요즘처럼 그래서 배당이라든지 지배구조에 대한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단계 질적으로 높아질 부분들은 있는데 일단은 장기 자금들이 들어와야 우리나라에서 왔다 갔다 변동성이 좀 커지는 부분들은 막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6월 중순 우리나라의 좀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후보가 되면 와치리스트가 돼도 주가의 변수가 될까요? 그런가요? 일단 와치리스트가 된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후보에 올렸다라는 거기 때문에 선진국 편입 그렇죠. 그래서 1년 후에는 실제 들어갈지 말지를 또 한 번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와치리스트에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니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MSCI에서 선진국 지수를 올려줄 수 있는데 그 대신 역외 외환시장을 만들어서 외환시장 개방을 해 24시간 거래하는 외환시장 만들어줘.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90년대 후반에 외환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큰일 날 것 같다. 그렇죠. 외환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외환 보유고가 지금 한 5천억 달러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고 과거의 우리와는 다르다.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진국 지수 편입이 되면 주가가 오릅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 그래. 얼른 편입 되라. 그래도 후보라도 먼저 들어가면 좋은 소식이지. 점진적으로 좋아지겠지. 지금 주가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방금도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단기적으로는 빠져나가는 자감이 더 많을 수 있어서 그런데 그게 좀 시간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편입할게 라고 해도요. 바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펀드매니저들한테 1년간 준비기간이라는 걸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6월에 와치리스트에 올라가고요. 내년 6월에 실제 편입이 된다고 발표가 되면 정말 편입이 되는 것은 내후년인 24년도 6월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자금이 활발하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일단 한국이 선진국으로 올라간대라는 어떤 이미지의 변화 그리고 이제 마켓의 지휘 변화 이런 것들은 먼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밸류에이션에 대한 상향 효과가 먼저 반영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는 거거든요. 수급 그 자체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네. 수급은 사실상 아마 24년도에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2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너무 먼저 걱정을 하진 말자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냥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다는 그 자체가 좋은 이미지가 돼서 그렇죠. 꼭 이머징 마켓이나 선진국 마켓으로 결정해서 가는 투자자 아닌 다른 기타 등등 투자자들은 더 좋게 볼 거다. 그렇죠. 그리고 신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중시에?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시장의 예상은 시진핑 3년이 이미 결정되는 올해 가을까지는 변화가 없을 거다. 계속 락다운할 거다. 실제로 지금 베이징도 전면 락다운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외신에서는 제로 코로나에서부터 공동 부유, 플랫폼 때리기 같은 시진핑 주석의 정책에 대한 불만 때문에 경제부총리 리커창이 재부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의외로 보도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에 경제부총리 리커창의 존재감이 굉장히 미미했었거든요. 사실 2013년에 시진핑이 개혁 초안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시진핑 주석의 이름은 34번이 언급되는 동안 리커창 경제부총리의 언급은 전무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전체적인 어떤 존재감이 미미했었는데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한 걸 보니까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불만과 비판 여론이 공산당 내에서도 굉장히 커지면서 리커창을 지지하는 세력이 점차 많아지는 분위기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실제로 1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강서성의 한 전자상거래 산업단지를 리커창 부총리가 방문을 했답니다. 여기는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 때문에 대대적으로 타격을 받은 지역이었었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서 리커창이 플랫폼 경제를 장렬을 하고 기업가 정신을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관중들이 엄청나게 환호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바로 뉴스가 딱 떴는데 플랫폼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라는 뉴스가 떴고 그래서 이것이 리커창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리 조금 먹히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예전에는 언론에서 리커창 부총리의 이름이 언급되는 횟수가 굉장히 적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지금 15배가 늘어났다라는 보도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리커창은 북경대 법학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경제학 박사학위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정치 외교학 그리고 경제학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후야우방 후진타우를 배출했던 중국 공산주의 청년당 지도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시진핑 같은 경우는 태자당 출신이고 이제 다른 사실은 개파라는 의미 서로 다른 건 알겠는데 서로 각각 어떤 성향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즉 시진핑이 계속 힘을 갖게 되면 앞으로 중국 경제는 그동안 했던 기조와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사실 시진핑 같은 경우는 태자당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태자당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을 건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해도 중국식 자본주의를 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시장 경제나 성장보다는 분배와 평등이 더 중요하다는 쪽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오쩌둥에 대한 사상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던 흐름이 있었는데 우리로 치면 민주당 쪽에 가까운 성향이네요. 굳이 우리 쪽에서 찾자면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무튼 근데 이제 청년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이제 후진타워 주석이 여기 이제 공청단, 공산주의 청년당 출신인데요. 기본적으로 중국의 어떤 개혁 개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역사적 견해를 갖고 있고 우리가 실용주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개파가 이 공산주의 청년당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개파의 어떤 권력 관계 조정 그리고 향후에 이제 경제부총리를 올해까지만 하고 이제 안 할 예정이거든요. 리커창은. 근데 그 후임을 만약에 누가 할 거냐. 만약에 이 공청단에서 후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중국의 정책 노선이 조금 바뀔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내부의 사정이나 변화 방침은 지켜봐야 알겠지만 워낙에 지금 제로코로나 때문에 내부적인 원성이 높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은 그래도 사회주의 혹은 일당이 하는 것 같아도 독특하네요. 1등 리더는 약간 성향도 이쪽이고 그 다음 경제는 또 다른 쪽이 맞고 우리는 한쪽으로 다 가잖아요. 정부 바뀌고 나면. 어느 쪽이 좋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중국이 전통적으로 집단 지도체제라는 것들을 양산을 하면서 그 개파끼리 견제하는 구도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로지 그냥 주식시장에만 좋은 쪽을 선택한다면 그게 꼭 좋은 선택은 아니지만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분들은 누가 더 힘을 더 갖는 게 좀 낫습니까? 아무래도 사실은 공청단 출신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용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실용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미국과도 너무 적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제로코로나나 이런 것들도 필요에 따라 우리가 좀 노선을 선회할 수 있다. 이런 좀 탄력적인 정책 가능성이 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리커창 부총리의 입지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런 외신 기사가 저는 상당히 좀 반갑게 느껴지더라고요. 시진핑도 3연임이 결정되는 게 가을쯤이죠? 맞습니다. 미국도 중간 선거가 그쯤이고? 네. 미국은 11월에 있고요. 비슷합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거. 네. 정치 이벤트가 이렇게 경제나 이런 데에 영향을 크게 미칠 줄은 몰랐는데 빨리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신영증권 박소연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놓치기 쉬운 나라밖 경제 소식들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해담 경제연구소 예진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요즘 분유가 부족해요? 네. 분유가 부족해요. 분유? 아기들 먹는 거? 네. 왜요? 왜? 분유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슈퍼마켓이나 혹은 안 판다는 겁니까? 선반에 품절인 거죠. 다 나가서. 이게 분유라는 게 사실은 모유 외에는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없으면 안 되는 건데 대안이 잘 없는 게. 안 되는 거죠. 분유가 없으니까 갓난아기한테 밥을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모유를 못 먹이니까 분유를 먹였을 텐데. 그렇고. 뭐 그렇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몸이 약하거나 아파서 특수 분유 먹어야 되는 아기도 있고. 그래서 더욱 절박한 상황이어서 문제인데. 이게 심지어는 너무 분유가 부족하다 보니까. 네. 인터넷에 보면 집에서 셀프 분유를 제조하는 방법. 이런 게 돌기도 해요. 뭘로 아기 먹는 분유를 셀프로 만듭니까? 그냥 생우유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각자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되는데. 이게 영양소 결핍이라든지 또는 과다 영양이라든지. 아니면 좀 나트륨 과다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가지고. 아기들 장기는 나트륨 특정 많은 양을 분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절대 먹이지 마세요 하고 의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도 있고요. 언제부터 분유가 이렇게 모자라기 시작했어요? 4월 말부터인데 당시에는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만 전체 공급량이 약 10% 정도 떨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나 다른 상품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공급 부족이 조금씩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공급 부족이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 정도가 심해져서 현재 미국 전역에서 분유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캐나다에서도 좀 부족하다. 이런 뉴스가 어제 나왔더라고요. 미국 시장 분석 업체 데이터 샘플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미국 전역에서 분유 제품의 43%가 품절된 상태입니다. 왜 그래요? 왜 뭐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이긴 한데 미국 분유 시장의 주요 공급자들이 생산은 자기 나라, 내 나라, 미국에서 하지만 주요 원료는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을 합니다. 앞서도 잠깐 얘기 나누신 것 같은데 중국 코로나 다시 심해지면서 락다운되고 있잖아요. 이게 공급망 문제라는 이유를 만들어줬고 또 이제 대체품을 찾기가 어렵고 가격이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될 때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잖아요. 분유를 비축해 놓으려고 했던 부분도 제조업체들이 수요를 못 이기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분석이 있는데 보통 분유 같은 산업은 그때 만들어서 그때 파는 그런 재고를 쌓지 않는 사업이라서 갑자기 이렇게 사재기가 생기면 기업들이 이거를 막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요. 지난 2월에 미국 내 최대 분유 제조업체인 에버트 뉴트리션스라는 회사에서 에버트? 네. 대규모 리콜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든 분유에 세균 감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회사가 만든 많이 아시네 시밀락, 엘리멘텀, 엘러케어 같은 이건 특수 분유거든요. 총 3개 브랜드를 리콜을 했어요. 이 시설에서 제조된 분유를 먹은 두 명의 영아들이 크로노박터 사카자키균 이런 희한한 균의 희귀 감염으로 사망한 일이 또 보고가 됐었고 나머지 아이들도 몇몇 아이들이 이곳에서 제조된 분유를 먹고 입원하고 있다. 이런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인데 급기야는 미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 거기에서 에버트의 분유 생산시설을 폐지하는 일이 생기면서 상황이 좀 악화가 됐죠.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 큰일이네요. 예를 들면 분유 업체가 전국에 한 10개 정도 업체가 골고루 시장 점유율을 나눠서 갖고 있으면 한 업체가 무슨 사고가 생기든 어떤 일이 벌어져도 10%만 생산이 중단될 텐데 이렇게 특정 회사에서 생기면 이 회사에서 만든 거 다 막아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러면 그 분유를 다른 곳에서 더 생산해야 되는데 더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춰놓고 내가 열을 줄 알았지? 이러면서 대비하는 회사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몇 시나 되겠어요. 지금도 24시간 풀 가동하는 제조업체들이 몇 곳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걸 워낙 대형 업체에서 리콜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당장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월그린이라든지 CBS라든지 그런 유통업체들이 인당 분유 구매 개수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부모들은 필사적이겠는데요. 필사적이죠.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분유 구하려고 몇 시간씩 차를 타고 다른 동네 찾아다니기도 하고 인터넷에 보면 분유 거래합니다. 직거래하는 글도 많이 보이고 어떤 부모는 특수분유를 먹어야 되는 아기들도 있잖아요. 비싸지만 이 아기는 이 분유만 먹어야 되는 게 있죠. 네. 그래서 이게 기사에 전해진 내용인데 뉴욕의 한 가게에서 우리 돈 30만 원에 특수분유 4통을 사왔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도 전해졌었죠. 대책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공장들이 풀로 더덜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미국 분유 시장의 특성이 소수의 대기업들끼리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만약에 앞서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들 중 한 기업에게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이 생기면 지금과 같은 위기가 초래된다는 점인데 조제 분유 생산 자체가 생각보다 좀 복잡하고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요. 여러 번 체크하고 검사하고 각종 조건들에 적합한지 또 승인받는 과정을 또 겪어야 되거든요. 분유가 아무래도 어린이 나기의 중요한 또 성장 발달 기간 동안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조제 분유는 연방 영양소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또 분유 조제 업체가 새로운 조제 분유를 시판하기 전에는 또 FDA에 통보도 해야 돼서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긴 생산 과정을 고려할 때 아무래도 즉각적인 해결책은 새로운 제조자 아니면 더 많이 생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유럽이나 다른 해외 시장에서 들여온 분유의 미국 판매를 승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방식보다 더 빨리 공급을 늘리는 게 방법인데 승인 절차가 마냥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이 분유 공급난에 대한 문제가 또 화두에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공화당 일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한테 분유 부족을 국가 위교를 선언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좀 줄이고 그 자금으로 미국의 부모들을 돕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정치인들이. 네.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1950년에 한국전쟁 때 만들어진 국방물자생산법이 있거든요. 무슨 법이에요? 이게 연방정부가 민간기업한테 특정 제품 생산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는 걸 허용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이 자국 민간기업한테 철강공급, 무기 만들고 그래야 되니까 철강공급 늘리게 해서 전쟁에 쓰기 위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이거 발동해달라고 요구하는 일도 있었어요. 와, 정말 미국은 물가 오르는 것 때문에 힘든데 이거는 특히 수요자들이 필사적으로 움직여야 될 가능성이 높아서. 걱정이네요. 수입을 얼른 해오면 되는데 수입도 여기저기 당연히 잘 막혀 있겠죠. 그렇죠. 배도 잘 못 다닐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급하다고 무작정 들여왔을 때. 또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이거는 그럼 어떻게 평소에 한 몇 달치를 쟁여놔야 되는 겁니까? 이거 생각보다 큰 일인데요. 아이들이 먹을 게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미리 상상을 못했던 거군요. 상상을 못했죠. 그 초반에는 한 10% 정도 부족했으니까 설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부족해지니까. 또 다른 얘기 하나 좀 들어보죠. 러시아 이야기인데 지금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 그 동네 남쪽에 있는 바다가 이름이 흑해죠. 그러니까 크림반도도 그거랑 맞닿아 있고 러시아도 거기에 맞닿아 있고 우크라이나도 남쪽으로 가면 그 바다와 맞닿아 있는 그 바다. 터키도 맞닿아 있는. 그렇죠. 그 바다의 남쪽이 또 터키고. 불가리아, 루마니아 이런 나라도 조금씩 해안선을 공유하고 있는 그 바다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게 러시아가 흑해를 장악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여기를 장악하면 우크라이나 해안 부분을 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서 문제다. 이런 고민이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아래쪽에 있는 크림반도부터 우크라이나 주요 항구가 있는 오데사 항구, 마리우플 항구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기사를 봐도 집중폭격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로 치면 부산, 목포 이런 느낌이네요. 우크라이나 지도와 우리 지도를 비슷하게 맞춰놓으면. 네. 우크라이나 남동부 점령 지역을 확대한다는 전략의 일환이거든요. 이미 마리우플은 우크라이나 해병 항복해서 지난 4월에 러시아 통제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데사 마리우플 같은 항구가 점령이 되면요. 우크라이나는 화물의 70% 이상이 수출되는 흑해에서 완전히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우크라이나가 바다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흑해에서 지중해 쪽으로. 그런데 다행히도 이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게 러시아가 흑해에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이나 군함들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흑해에서 전투로 한 3월, 4월 잇따라 좀 함대가 파손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4월에는 특히 최신 함대인 모스크바호가 공격을 받아서 침몰한 적이 있어요. 이게 거의 굉장히 큰 뉴스였는데 전쟁 발발 후에 우크라이나가 올린 군 최대 성과다. 그렇게 할 만큼 러시아한테 큰 타격이었거든요. 최근에는 그 흑해에 작은 섬이 하나 있어요. 스네이크 아일랜드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뱀섬이죠. 그 뱀섬을 둘러싼 전투가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언론 보면 뱀섬과 흑해의 통제권을 둘러싼 전투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뱀섬을 활용해서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몰도바, 나토 동맹국인 루마니아까지 사정권을 둘 수 있게 돼요. 여기를 점령하면. 그런데 러시아 해군과 우크라이나 해군이 자주 붙는데 러시아 해군이 자꾸 진다. 그런데 해군 배 숫자 자체는 러시아가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 더 배를 그쪽으로 보내면 되는데 우리나라 임진완화 때 생각하면 우리가 이기면 일본에서 또 배가 넘어오고 배가 넘어오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러시아는 계속 배를 못 보냅니까? 그럼 이렇게로? 그러면 되는데 사실 상식적으로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있어요. 바로 1936년에 체결된 몽트레 조약 때문인데요. 한편에서는 이 조약 덕분에 나토 회원국 전함이 흑해로 들어올 수 있는 규모가 제한이 되니까 러시아 안보에 또 도움이 되기도 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크라이나와 흑해 주변 국가들한테도 이 몽트레 조약 덕분에 러시아 군함이 제한 없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게 됐거든요. 이 흑해라는 바다 안쪽으로 배가 들어오는 그 숫자를 제한을 했어요? 조약을 통해서? 네. 제한하는 조약이 있어요. 이게 영국과 프랑스, 당시에 소련, 터키, 그리스, 불가리아 등 9개 국가가 모여서 맺은 약속이에요. 흑해 주변 둘러싸이는 나라들이네요. 네. 흑해를 맞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불가리아, 터키 그리고 조지아가 특히 이 몽트레 협약을 통해서 안보를 유지할 수도, 서로 경계할 수도 있거든요. 이 몽트레 조약의 큰 골자는 흑해에서 지중해로 가는 그 좁은 항로가 있어요. 보스포르프 해업하고 다스타넬스 해업이 있는데 여기 통행에 관한 제한을 두는 내용이에요. 흑해 연안 국가가 이 둘러싼 국가가 아니면 민간 선박은 전시 상황이든 평상시 모두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전시 상황에서는 군함의 경우에는 용적이라든지 몇 통급 이런 거 있죠. 용적이라든지 흑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거에 제한을 받아요. 그리고 흑해 연안국인 경우에는 해업을 통해서 잠수함 전함 보낼 수는 있는데 다만 항공모함은 절대 허용되지 않아요. 이렇게 통행에 제한을 두려면 또 감시하고 입구에서 막아주는 당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터키가 맡았어요. 흑해에서 가장 많은 국토 면적을 맞대고 있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흑해 연안국에 전쟁이 났거나 위험이 임박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군함 통행을 막고 해업을 닫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흑해라고 하는 걸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한강 정도로 생각하면 한강은 동작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이런 구들이 다 접하고 있고 그 구들이 서로 다른 나라라고 가정해서 서로 싸우면 우리 자꾸 여기서 싸우니까 이쪽으로는 전함을 매우 소수만 들이도록 하자. 그리고 저기 저쪽 있는 김포시에서 당번 좀 서서 그쪽에서 전함 들어오면 막아. 돌아가면서 당번 쓰자. 바다로 나가는 바다에서 들어오는 한강으로 오는 전함 거기 김포에서 막아. 김포에서 막아. 그런데 김포에는 올해는 마포구에서 가서 당번 서고 내년에는 강동구에서 가서 서고 그러나 봐요. 그런 거죠? 그냥 쉽게 이해하려면. 그런 셈인데요. 이게 결정적으로 흑해 국가들 중 하나가 전쟁 중일 때 지금처럼 관습에 따라서 터키가 자기들 기지로 돌아가는 군함들 외에 해당 국가의 군함이 해업을 이용하는 걸 막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군함을 추가해서 들여오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대사라든지 주변 납두국에서 야, 그거 좀 막아줘라. 평화를 위해서 막아줘라. 그런데 터키가 말을 들은 거예요. 오케이, 막아줄게. 그래서 러시아한테 이 몽트레 조약을 적용을 시켜서 러시아가 군함을 추가로 들여오지 못하고. 못 들어오고 있다, 지원군이. 여기가 아주 지도 지금 갖고 와서 저도 보고 있는데 굉장히 좁은 해업이군요. 굉장히 좁은 해업이에요. 저리 비켜할 수가 없네요. 그냥 마음 먹고 막으면. 지금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스탄불에 하나를 더 만들려고 공사하고 있어요. 이런 해업을 하나 더 만들려고? 초소를? 지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또 그런 관계도 만들어지네요. 그런데 거기에는 몽트레 조약 적용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아, 거기는 터키 맘대로 들여보내고 싶으면 들여보내고 말면 말고 하겠다는 거군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 2월 말에 터키가 러시아가 흑해로 새 군함을 보내는 걸 막기 위해서 몽트레 조약을 적용을 했거든요. 이때 러시아가 이런 조치를 좀 상징적으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군함이 흑해에 충분히 자기께 배치가 돼 있어서 그래, 우리가 한 지금부터 2, 3개월간은 충분히 해군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미 흑해 해군 많이 보내놨으니 터키도 룰을 따르는다고 저러는 거겠지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도 사실 이렇게 전쟁이 길어질 거라고 생각은 못했나 봐요. 2월에 이런 제재를 받았을 때 2, 3개월은 우리 충분해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군이 해상 전투에서 밀리지 않으니까 이거 지금 전투함이 부족해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터키 제재가 해상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셈이 됐습니다. 터키가 당번 서서 당번 역할 충실히 조약대로 하는 바람에. 이게 무슨 조약이라고요? 몽트레 조약. 몽트레 조약? 네, 몽트레 조약이에요. 흑해 출입 금지 통행 뭐 이런 거군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핵심인 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하거든요. 어디 가요? 그 흑해 가요. 흑해가 굉장히 러시아한테는 중요해요. 그렇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대양으로 빠져나가는. 네, 글로 지중해로 빠져나가면 이탈리아도 있고 유럽으로 갈 수 있으니까 러시아한테 흑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해담 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일요일 아침 7시 5분에는 저희 손에 잡히는 경제 주간 하이라이트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